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작업한 어떤 작업물을 저장해서 나중에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치고요.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이 만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자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조그만 브릭들을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save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헬로워이드라는 이름을 쓸게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이름을 쓰세요. 한글로 헬로워이드라고 치셔도 되고 첫 번째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름을 정성껏 적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마인드스톰을 끄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작업했던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오픈, 오픈은 이제 파일을 연다. 우리가 이전에 저장했던 것을 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헬로월드라고 제가 아까 작성했던 이 마인드스톰이 여기 화면에 뜨고 있어요. 마인드스톰이 아니라 제가 저장했던 것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죠? 자 이걸 더블클릭하면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걸 기반으로 좀 다른 작업을 만들고 싶으면 자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고 Save As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름을 뒤에다가 2번이라고 적고 저장을 하면 이전 거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추가로 작업한 것들이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나가시면 됩니다.